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. 되게 오랜만에 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. 저는 팬분들의 응원과 성원 덕분에 수술도 잘하고 재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또 최근 들어서 많은 축구팬분들이 이렇게 뽑아주신 화이트데이 선물받고 싶은 선수 1위를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참 기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네요.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한국 축구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의 마음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나라 또 세계 여러 나라가 참 힘든 상황인데요. 많은 분들의 마음을 한뜻으로 모아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습니다. 모두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또 곧 경기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KFN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будущ处의 마음을 Lip성은 반면 중iga 축구를 로봇과 함께해 주신 일을 받으신 일을 받습니다.